자라섬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입니다. 자라섬에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번 자라섬에서는 오랫동안 음악을 하면서 영감을 주고받았던 멋진 뮤지션들과 함께합니다. 웅산과 슈퍼세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피아노에는 필리브, 기타의 지로요시다, 그리고 후르겔훈과 보컬의 토크, 한국을 대표하는 섹스포니스트 이정식 선생님, 드럼의 이상민, 베이스의 황욱이 씨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힙합전사, 우리의 멋진 MC 스나이퍼가 함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음악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라섬에서 만나요.